13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옛길이 묶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인데 이게 피동사동이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네. 자 볼게요. 피동은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 주어.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동작을 당하는 겁니다. 주어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사동은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거. 당하는 게 아니야. 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주네요.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은 전미사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는데 피동전미사와 사동전미사가 같은 형태인 경우 문장에서의 쓰임을 바탕으로 그 전미사가 피동전미사인지 사동전미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분하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정보는 뭘 써요? 주어가 당하냐? 주어가 당하지 않느냐? 이건데 선생님 그럼 기억은 피동전미사고요. 피동표현이고 니은은 사동전미사가 쓰인 경우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봅시다. 욕심 많은 사람들은 제 배만 불렸다. 자 욕심 많은 사람들이 주어겠네. 당했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제 배를 그렇게 만든 거지. 그지? 그러니까는 사동이고요. 나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며 노래를 불렸다. 자 내가 내가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게 한 거죠. 그죠? 그럼 사동이겠네. 우리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약점을 잡혔다. 자 우리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약점을 잡혔대요. 잡히고 싶어서 잡힌 거겠습니까? 아니죠. 피동. 자 그는 마지못해 은행의 주택마저 담보로 잡혔다. 자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 그가 그가 그렇게 당한 것 같은데요. 어 담보로 잡히고 싶어서 잡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잘 봐. 그는 마지못해. 자 뭐뭐하게 하는 거였어. 그죠? 은행 자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어떻게 잡게 한 거죠. 그죠? 그가 어떻게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잡게 만든 거니까 이게 사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높았다는 거죠. 다른 것들. 자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딸의 손에 책을 들였다. 자 어머니 주워 들게 한 거니까 사동이고요. 팔에 힘을 주니 무거운 가방이 번쩍 들였다. 자 가방은 혼자 못 움직여요. 피동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형은 나에게 찌개 맛부터 보게 한 거니까 사동. 그죠? 형이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그가 다시 예전처럼 보였다. 그가 다시 예전처럼 보였어. 누가? 이것도 무슨 사동인가 피동인가 그가 그냥 나한테 보인 거죠. 그죠? 피동이에요 이거. 직원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회사에 손해만 회사에게 손해를 안게 했다죠. 사동이고요. 자 막내 동생은 자기가 들고 있던 집마저 나에게 내가 안게 했다. 역시 사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거 잘 체크했어야 돼요. 주어 파악하시고 뭐뭐를 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당하는 건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고요. 정답은 이렇게 2번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